2. 2. 2. 3. 5. 6. 8. 9. 9. 10. 11. 10. 11. 그런 생각을 해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린 의미없는 후회라 인간도 시 그러니까 가끔은 그러니까 이제 네 도자 잠시만요 다시 연락드리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실은 인사 역시 그러셨는데 갑자기 회사를 어디까지나 절대 지나 여 아 어쨌든 슬슬 해가 질 시간이네요 슬슬 해가 질 시간이네요 아 혹시 그라운드원은 처음이세요? 저기 보이는 빛이 관리 실패 때 생긴 대균열이 아 그래도 안심하세요 그만큼 침식캔 저희 코핑컴퍼니도 그중 하나 아 그 사장님께 저희 테스크포스는 침식 작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유지비가 많이 드는 사장님께서 도산에게는 넘겼다지만 아무튼 그러니 그래도 거기에 사장님께서 경력은 짧지 아 어라? 도로가 조금 그라운드원 도시관리국에서 도심편제의 추석 민간인은 아 부사장님께 요인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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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례군 언제 불러줄지 기다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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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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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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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